자, 11번입니다. Number 11 When do you leave for Los Angeles? Los Angeles로 언제 떠나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when의 문문은 반드시 시제를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when하고 do를 반드시 의식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when의 문문은 현재 시제로 출체됐습니다. He doesn't want to leave here. 자, 일단은 he가 누군지 몰라.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leave라는 동사를 반복했죠. 반복되는 단어가 들리면 거의 100% 딱 오답이죠. b. I'll be leaving tomorrow morning. 자, when의 문문이 현재이나 미래 시제로 출체됐을 때에는요. 부사 soon 혹은 tomorrow가 들리면 거의 100% 정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c. It is now 10.30 p.m. in Toronto. It is now 10.30 p.m. in Toronto. 언제 떠나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이 10시 반이라 그러면 답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질문에 Los Angeles가 나왔고 대답에 Toronto. 이렇게 지명을 가지고 연상되는 표현으로 오답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Why was the shop closed yesterday? 어저께 매장문을 왜 닫았죠? 라고 물었습니다. 매장문을 왜 닫았니? 사무실문을 왜 닫았니? 라든가 혹은 도로가 왜 폐쇄됐니? 그래서 왜 클로즈 됐냐? 라는 질문이 why 의문문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A. Close를 반복했죠. 반복되는 단어가 들리면 일단 오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B. They have a holiday every Monday. 자, 왜 문을 닫았니?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대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holiday, 휴일이라는 대답이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히 많이 나오는 대답이 national holiday, 국경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C. I'm not sure they launched the second branch. 질문에 shop, 매장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branch, 지사라는 표현, 연상되는 표현이죠. 이걸 가지고 또 오답을 유도하는 거니까 이런 거 항상 유의하시고요. 다음 문제 How do you like our new coffee machine? 새로 들여놓은 커피 자판기 어때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자, 하우 의문문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How do you like? How do you enjoy? 그리고 How do you feel about? 이라는 이 질문 유형을 외우시고요. 자, 이 질문이 나왔을 때는 형용사, 부사가 들리면 100% 정답입니다. A. I used to have coffee in the morning. 반복되는 단어가 들면 일단 오답 골라내시라 그랬죠? 커피. B. No, they haven't repaired the machine yet. 자, 의문사, 의문문이니까 no만 알아들으셔도 오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어? 오답을 골라내시면 C는 사실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C. It makes much better coffee than the last one. It makes much better coffee. 라고 했죠? Better라는 형용사가 들렸을 때 정답을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제 14번. When is your financial report due? 자, 당신의 재정보고서가 언제가 마감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웬의문문은 반드시 시제를 간파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즈를 들으시고 현재 시제라는 걸 반드시 의식을 한 상태로 푸셔야 됩니다. 자, his company, he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financial 반복되는 단어 듣고 오답 골라내시고요. B.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자, 오늘 오후 이게 이제 현재나 미래 시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정답 골라주셔야죠. C. I can't afford such luxury. I can't afford such luxury. Can't afford 하면 이제 뭐뭐를 하는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질문에 있는 financial에서 연상되는 표현으로 또 오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No. 15. Our accountant wants you to call him back in reference to this month's balance sheet. Our accountant wants you to call him back in reference to this month's balance sheet. 그래서 우리 회계사가 이번 달 대차 대조표랑 관련해서 당신이 전화를 다시 해주기를 바래요. 라고 길게 물어봤습니다. 자, 길게 나오거나 혹은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와서 질문을 못 알아듣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아주 침착하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A. Sorry, I haven't finished the accounts report. 질문에 accountant, 대답에 account.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 유도하고 있죠? B. I'll check the balance at the bank today. 또 역시 balance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답만 잘 골라내셔도 못 알아들어도 정답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C. I'll return his call after lunch.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들으셔도 정답 고르시면 되고 또 못 알아들어도 괜찮죠?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오답을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오답을 잘 골라낼수록 고수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고단 문제. No. 16. Has the reservation been made or do I have to call the travel agency? Has the reservation been made or do I have to call the travel agency? 자, 그래서 이미 예약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여행사에다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할까요? 이런 질문이죠? A. OK. Their office is just a block away. 자, 예약이 돼 있는가요? 아니면 제가 할까요? 라고 했는데 좋아요. 답이 안 되죠. B. I'll take care of it. I'll take care of it. 예약이 돼 있나요? 제가 할까요? 어,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고 있는 B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C. The restaurant is all booked up tonight. The restaurant is all booked up. 이랬죠? 이 식당이 이미 예약이 다 꽉 찼습니다. 질문의 reservation에서 연상되는 표현으로 또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No. 17. This is your calculator, isn't it? This is your calculator, isn't it? 자, 이게 당신 계산기죠? 그쵸? 라고 물었습니다. A. No, mine has a black cover. No, mine has a black cover. 아니요, 제 거는 그 덮개가 까만색인데요. 자연스러운 대화. A 골라주셔야죠. B. The number was calculated at 150,000. 질문의 calculator, 대답의 calculated. 그래서 비슷한 발음 오답 골라내시고요. C. Yes, the new product will hit the market soon. Yes, the new product will hit the market soon. 신제품이 곧 출시될 거다라는 전혀 엉뚱한 대답이죠. 자연스러운 대화를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No. 18. How much did the real estate sell for? 자, 부동산이 얼마에 팔렸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How much이나 how big 혹은 how large를 시작하는 질문에서는 숫자만 들리며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A. Twice its original value. 그렇죠. twice를 듣고 정답으로 고르시라는 거죠. B. I bought it from my colleague. 질문에 sell, 팔리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대답에 bought it, 샀다. 연상되는 표현으로 또 오답 유도하고 있고요. C. I'm afraid all the items were sold out. 질문에 sell for, 역시 대답에 sold out, 다 팔렸다. 역시 연상되는 표현으로 오답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상되는 표현들도 항상 오답 장치로 자주 등장을 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Do you mind turning off the air conditioning system?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질문. Do you mind? 나 우주 마인드로 시작하는 질문에서는요. Not all. 이라는 대답이 거의 90% 이상 정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No, I don't. 라든가 Sure, Of course, Certainly. 이런 식의 대답들도 잘 외우드셨다가 나오면 정답으로 바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을 반복하면서 오답 유도했고요. B. Yes, I have no problem with it. Yes, I have no problem with it. 자, Do you mind? 우주 마인드 질문에서는 마인드가 꺼리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스라고 대답한 건 거절하는 표현이거든요. 싫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 뒤에서 I have no problem with it.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을 꺼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C. Not at all. Not at all. 이거 잘 외우드시다가 들리면 무조건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No. 20. The office on the 25th floor has been empty for 6 months, hasn't it? The office on the 25th floor has been empty for 6 months, hasn't it? 자, 25층에 있는 사무실이 6개월 동안이나 비어 있었어요. 그죠? 라고 물었습니다. A. Yes, I heard the rent is very high. Yes, I heard the rent is very high. 네, 제가 듣기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대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니까 이를 골라주셔야 되고 못 알아들으면 오답만 잘 골라내셔도 저는 정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B. Six months is not such a long time to do that. 자, 6 months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했고요. C. No, I didn't design the building to be 25 stories tall. 자, 질문에 21의 fifth 대답에 25라고 그랬죠? 이게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을 유도했으니까 또 골라내셔야죠. 자, 오답만 잘 골라내셔도 정답을 알 수가 있고 자, 오답 골라내는 거 마저도 내가 실패했어. 그럼 찍으셔야죠, 이제. 자, A에서 I heard로 시작했습니다. I heard로 시작하는 대답은 거의 90% 이상 정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못 알아 듣겠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No. 21 Why don't we try a different design this time? 자, 이번에는 다른 디자인을 한번 사용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하는 질문이죠. 자, 이 질문은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Why don't we, why don't you, why don't I, 혹은 why not으로 시작하는 질문은 뭔가를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자, 제안하거나 부탁하는 질문이 등장했을 때에는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표현이 나오면 정답이 되는데 토익 시험에서는 동의, 거절 표현이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들만 잘 외워두시면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A 자, 일단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반복하면서 오답 유도했고요. B Sure, let's be adventurous.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정답으로 나오는 대답이 당연하지라는 대답입니다. Sure, of course, certainly. 이런 식의 표현이 들리면 거의 100% 정답이니까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이게 한 1년에 10대 번 이상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let's로 시작하는 대답이 이어지고 있죠. 자, 제안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대답에서 역으로 또 뭔가를 다시 제안을 하는 대답이 들리면 걔도 거의 100% 정답입니다. 그래서 let's로 시작한다든가, how about로 시작한다든가, can we로 시작하는 대답이 들리면 바로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패턴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C But I want him to do that. 자, 그 사람이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힘이 누군지 알 수는 없거든요. 이런 식의 대답들은 다 오답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 자, 전에 샌프란시스코 가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A No,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lived there. 자, 제가 거기 산지가 오래됐어요. 가봤냐? 이것만 알아들으시면 일단 대답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B Yes, many times. 가보셨나요? 네, 많이 가봤어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B를 고르셔야죠. C My boss has transferred from San Francisco. 자, 지명 San Francisco를 또 반복시키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What color would you like for your car? 당신 차를 어떤 색깔로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what color? 라는 질문이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나와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자주 나옵니다. 자, what color? 라고 했으니까 색깔 이름만 들리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A No, I had the small brown one. 일단 no만 듣고 오답 골라내시고요. B Gray would be okay. Gray 색깔 이름 듣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C I hope it will soon be in the black. 자, in the black. Black 듣고 정답을 고르실 게 아니라 in the black 이라는 표현을 좀 외우드세요. 이거는 이제 경영의 흑자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답이 되는 거죠. 이건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좀 외우드시고요. 그 다음 문제 No, 24 Who put in the request for these medical charts? Who put in the request for these medical charts? 그래서 이 의료 기록을 누가 요청을 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A 자, 대부분 후의 문문은 사람 이름이 들리면 거의 뭐 정답인데 여기서는 지금 사람 이름을 듣고 고르실 게 아니라 medical이라고 반복되는 단어를 들으시고 오답을 좀 골라내셔야 됩니다. No, I'm not responsible for this. Yes, no. 오늘 땐 무조건 오답이죠. C 대부분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게 정답입니다. 자, 오답만 골라내셔도 정답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No, 25 Where had you parked your car before entering our office?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에다가 차를 주차하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A I entered here one and a half hours ago Enter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했죠? B Just around the corner 자, where 의문문에서 이것도 좀 외워두세요. 자, where 의문문으로 나왔을 때 대답에 Over there 혹은 around the corner 뭐 사실은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over there 이렇게 문장이 길게 나올 때가 많거든요? 자,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Over there, around the corner 들리면 정답이다. 라고 외워두시고요. C I parked it as soon as possible Parked 를 반복하면서 또 오답을 유도했습니다. 역시 오답만 잘 골라내셔도 항상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 No, 26 Did you transfer to New York or Boston? Did you transfer to New York or Boston? 당신이 전근을 가신 게 뉴욕인가요? 보스톤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택 의문문이죠. New York is one of the world's most famous cities. 자,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뉴욕만 듣고 정답을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B No, I haven't been to Boston. 자, 선택 의문문 Yes, No 들리면 일단 오답 골라내셔야 되고요. C Another branch in Boston. 그래서 보스톤에 있는 다른 지사로 전근을 갔어요. 자연스러운 대화는 C를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No, 27 Shouldn't we be more focused on the packaging of our products? Shouldn't we be more focused on the packaging of our products? 자, 우리 제품의 포장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면 이 질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 좀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일단 제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제안이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안하거나 부탁하는 질문에서는 동의하거나 거절하는 표현들 항상 등장하는 대답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것들만 잘 외우시면 됩니다. A Yes, its case is too big for its size. 케이스가 너무 커요는 일단 내용상으로 엉뚱한 대답이고요. 자, 못 알아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B Yes, we should be 일단 이런 말들이 드리면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should로 시작하는 질문에서는요. We should라든가 혹은 I probably should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거의 대부분 정답으로 나옵니다. 잘 외우드시고요. C We really appreciate your assistance. 당신의 도움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건 뭐 전혀 엉뚱한 대답이죠. 그 다음 문제 Are they going to volunteer for the event? 그 사람들이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할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They will welcome all volunteers. Volunteer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했죠? 잘 골라내시고요. B Of course, the project may be successful. Of course, the project may be successful.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거 아닌가요? 라고 물었는데 프로젝트가 아마 성공할 겁니다. 는 대화가 안 되죠. 항상 주어하고 동사만 잘 알아들으시면 오답도 골라낼 수가 있고요. C Yes, they have already signed up. Yes, they have already signed up. 자원봉사 할 거 아닌가요? 네, 자원봉사에 벌써 등록을 했다는 거죠. 자연스러운 대화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No. 29 How are you going to pay for the cost of repairs? How are you going to pay for the cost of repairs? 수리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실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항상 주어하고 동사 나오는 데까지만 잘 집중하시면 됩니다. How are you going to pay? 여기까지만 어떻게 돈을 내실 거죠? A No, the bill is not chargeable to him. No가 들렸으니까 오답. B I'm very happy that I paid back all my debts. 질문에 pay, 대답에 paid, 비슷한 발음 나오면 다 오답 골라내셔야죠. 자, C가 무조건 답이 되는 거죠? C I have cash. I have cash. 어떻게 내실 건가요? 현금으로 낼게요. 자연스러운 대화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No. 30 Where did you put my disks after using them last night? Where did you put my disks after using them last night? 자, 어제 저녁에 저의 디스크를 다 쓰신 다음에 어디에다가 두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Where 의문문이죠? A I will work late tomorrow. I will work late tomorrow. 저 내일 야근할 거예요. 요거는 Where에 대한 답이 안되죠? B In the drawer. Where 의문문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in 다음의 장소, at 다음의 장소, 그리고 on 다음의 장소.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C It's really good to hear that. 그 소식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Where에 대한 답이 전혀 안됩니다. 패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 다음의 장소 들리면 무조건 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 No. 31 Why hasn't the company reduced the number of new hireings? Why hasn't the company reduced the number of new hireings? 왜 회사가 새로 채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지 않았죠? 라고 물었습니다. 자, 문장을 끝까지 다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항상 주어하고 동사가 어딘지를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Why hasn't the company reduced? 여기까지만 알아들으시면 된다는 거죠. 회사가 왜 감소시키지 않았죠? I thought it had. 회사가 왜 줄이지 않았죠? 어, 줄인 줄 알았는데? 요거죠. 주어하고 동사만 똑바로 알아들으시면은 A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B It's very hard to get hired these days. 질문에 hiring, 대답에 hired 라고 했죠? 비슷한 발음 나오면 오답 잘 골라내시고요. C Almost 50 people were newly employed last month. 질문에 number가 있고요. 대답에 50가 나왔죠? 그 다음에 질문에 hiring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대답에서 employee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문장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을 때는 요렇게 간간히 들리는 연상되는 표현들도 다 오답을 유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골라내셔야 됩니다. 오답을 골라내셔도 정답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문제 Number 32 Whose alternative plan was the most convincing one? Whose alternative plan was the most convincing one? 누구의 대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A The black one is mine 누구의 대안이라고 물어봤는데 까만 거는 아니잖아. 답이 안 되죠? B They developed a new type of alternative energy Alternative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했고요. 자, 오답을 골라내시면 정답이 다 나옵니다. C The one doctor connell presented 누구의 대안이라고 했고요. Connell 박사가 제안한 대안 이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대화 C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람 이름이 들리면 후위 문문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답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문제 Number 33 What time does the conference get started? What time does the conference get started? Conference가 언제 시작하나요? 라고 물었죠. A It is 10.40am in Los Angeles now. It is 10.40am in Los Angeles now. 지금 LA가 10시 40분입니다. 엉뚱한 대답이죠. 10시 40분. 시간만 듣고 정답을 고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Three o'clock 몇 시? 3시? B 정답 고르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C It will take too much time. Time을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죠. 일단은 반복되는 단어가 들리면 거의 100%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Number 34 Should we change advertising companies? Should we change advertising companies? 우리가 광고 회사를 바꿔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제한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A Advertising companies 라든가 Change 라든가 이런 단어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죠. 반복되는 단어가 자꾸 들리면 다 오답 골라내셔야 됩니다. B It costs too much to advertise on TV 자 이번에는 Advertise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죠. 오답만 골라내시면 C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죠. C Let's compare the prices Let's compare the prices 내용을 못 알아들어도 괜찮으니까 제한하는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또 제한하는 대답이 나오면 정답이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Number 35 Who did the managers say was assigned to our department? Who did the managers say was assigned to our department? 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우리 부서에 배정됐다고 하던가요? A No The manager couldn't lead our department this year No 가 들렸으니까 오답이죠. B It hasn't actually been decided yet It hasn't actually been decided yet 자 매달 한두 문제씩은 꼬박꼬박 모른다 라는 대답이 정답으로 나옵니다. 들리기만 하면 거의 100% 정답입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문장이죠. It hasn't been decided yet 또 I haven't decided yet Let me check Check with Check I'll ask Ask 이런 식의 표현들이 모른다 라는 뜻으로 자주 등장하니까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C I can make it before the departure time. 질문에 department 대답에 departure 비슷한 발음으로 또 오답을 유도하고 있죠. 역시 오답만 잘 골라내셔도 정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 No.36 Where did you buy your laptop? Where did you buy your laptop? 당신 노트북 컴퓨터 어디에서 사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A I paid by credit card 신용카드로 샀는데요. 요거는 where만 들어도 오답이라는 거 알 수 있죠? B From a friend of mine 어디에서 사셨죠? 친구한테 샀어요. 자연스러운 대원은 B를 고르셔야 됩니다. C My old one was stolen My old one was stolen 제가 전에 쓰던 거 누가 훔쳐갔어요. 요거는 질문이 where가 아니라 why로 시작했다면 얘가 답이 됐겠죠? 이런 거 오답을 잘 골라내시고요. 다음 문제 No.37 Could you do the proofreading assignment, Ms. 미셸? Could you do the proofreading assignment, Ms. 미셸? 미셸 씨, 그 교정 업무 좀 봐주실래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조동사 can, could, will, would를 시작하고 주어가 I, you인 경우에는 부탁하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안 부탁하는 질문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패턴들을 잘 외워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4, 5 문제 정도는 항상 제안하거나 부탁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A The roof of this building is covered with cement 질문은 proofreading 대답에 roof라고 했죠?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을 유도하고 있죠? B I can work on it this afternoon I can work on it this afternoon 이라고 했죠? This afternoon, 이거는 when 의무문에서 들리면 정답이 되는 패턴이거든요? 제안하거나 부탁하는 질문에서는요? When 의무문의 정답 패턴들이 들리면은 그것도 거의 100% 정답이라는 거 그것도 외우시고요. C Filing the written notifications is one of your duties 질문의 assignment, 대답에 duties, 의무라고 했죠? 비슷한 발음, 아 미안합니다. 연상되는 표현이 나면 더 오답을 골라내셔야죠. 그 다음 문제 어느 파일의 다음 분기의 견적이 나와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A Ms. Moor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media group File이라는 동사를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했죠? B I've tried to find it, but I couldn't I've tried to find it, but I couldn't 어느 파일에 나와있나요? 라고 물었고요. 제가 그거 찾으려고 해봤는데 못 찾겠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운 대법이기 때문에 정답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알아 듣기가 어려우면요? 오답을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C The estimates for the last quarter were not in those files. estimates라든가, quarter라든가, file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은 항상 오답입니다. 속으시면 안됩니다. 오답을 골라내셔도 정답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Can I take this reference book with me, or does it have to be used in the library? 이 참고 도서를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도서관 안에서만 사용을 해야 하나요? 라고 또 선택 의문문으로 물었습니다. A Yes, you can use every material in the bookstore. 질문에 book, 대답에 bookstore. 그래서 book을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했죠? B Yes, you can check it out for one week.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B가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거죠? C Here is your membership card. 당신 회원권 여기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이고요. 질문에 라이브러리에서 연상되는 단어, membership card로 또 오답을 또 유도하고 있습니다. No. 40 Would you like to join us at the exhibition? Would you like to join us at the exhibition? 우리와 함께 전시회에 가시겠어요? 라고 또 제안했습니다. 제안하는 질문, would you like to, would you care for? 이것도 잘 외우듯이고요.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주 나오는 정답 패턴 잘 외우셔야 됩니다. 질문에 exhibition, 대답에 examine. 비슷한 발음으로 오답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은 sure가 들리면 거의 100%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런 함정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죠. 오답 잘 골라내셔야 됩니다. I'd love to 라고 했죠.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꼭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I'd love to, we'd be delighted, I'd love to, I'd be pleased to, I'd be happy to, I'd be glad to, I'd be honored to. 이런 식의 표현들을 싹 다 외워두시고 들리기만 하면 제안 부탁의 부분에서 무조건 정답이라는 거 기억해두시고요. 역시 exhibition을 반복하면서 오답을 유도하고 있죠. 오답을 골라내셔도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part 2입니다. 이제 part 3로 넘어가겠습니다.